안녕하세요 운더맨 입니다 요즘 겨울에 비행도 잘 안되고 날씨도 춥고 따뜻하고 변덕스럽고 고도도 많이 안올라가고 그래서 비행하는데 재미가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서 A클라스 글라이더를 하나 샀어요 갑자기 A클라스를 타고 싶었어요 제가 비행에 처음 입문했을 때는 A클라스를 타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B클라스로 비행에 입문을 하고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기분도 좀 바꿔볼 겸 기분전환 겸 이렇게 해서 A급 장비를 장만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첫 비행을 배울 때 쓰던 하네스가 지금 제가 보관하고 있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 조심을 잃지 않고 처음 느꼈던 그 설레임을 느끼고자 A클라스 글라이더와 제가 처음 비행에 입문했을 때 타던 하네스 세트로 연결을 해가지고 아 이제 쫄비행을 몇번 했어요 날이 겨울인지 나면 참기면 안되고 이창용 몇번 했는걸 기승전결을 해서 여러분의 쫄비행을 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그냥 재미로 봐주시고 고울철에 분위기 전환용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기분상 개인적인 변덕에 의해서 글라이더를 점원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고자 할 때는 삶의 변화나 비행의 변화를 약간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는 지금 쓰고 있는 하네스가 제가 비행에 처음 입문했을 때 썼던 헐트 엑스시라는 분리용 하네스입니다 스커트는 분리하게 되어 있구요 그렇습니다 처음 비행할때부터는 변덕에 식으로 비행을 배웠기 때문에 타보니까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영상을 이렇게 짧게 했으니까 심심풀이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너무 먼저 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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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